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음력 3월 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임자일입니다. 간여지동의 날이고요. 자 오늘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번호 1자 6자로 쓰시고요. 저 북쪽으로 가시면 되겠지요. 가실때는 끔정옷을 입고 가세요. 자 이미는 정의를 좋아하죠. 정임하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의, 정취를 좋아하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들 아주 총명, 영리한 사람들이고 대담한 사람들이고 지혜롭고 인내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대인격의 사람들이고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미는 병의를 싫어하죠. 병림충입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일을 싫어하고요. 올 태어난 사람들 직업이 가소, 텔레드, 배우, 기자, PD, 각 채널 운영, 숙박업, 임대업 이런 거 좋습니다. 무역업 좋겠죠. 건강한 전립선, 부인과 질환, 외도, 어부증, 어처증, 불면증, 공황장애, 탈모, 심장병, 당뇨, 고혈압, 저혈압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올요일 오늘 띠베누새 들어가 볼까요? 임자일입니다. 지띠날인입니다. 지띠가 진화를 맞았네요. 지띠부터 볼까요? 지띠네도 오늘 좋은 소식이 날아들은답니다.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라서 지띠네도 오늘 만사 행동입니다. 소띠볼까요? 육합의 자축합토죠. 오늘 진짜 좋은 신사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멋진 남자네요.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은 할 것보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석,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띠볼까요? 범띠 오늘 소득이 가득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복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뭡니까?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은 할 것보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석,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고 성형은 또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행사리죠. 이별 뒤에 오히려 좋은 소개팅이 있습니다. 오전에 약간 이별수 구설수가 있었는데 오후부터 다시 살아나네요.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은 할 것보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석,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성형은 좋습니다. 오전에는 구설수가 있고 약간 이별수가 있어서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만나긴 만났는데 좀 꼴보기 싫다 나오네요. 구설수가 있고 만남이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인답니다. 오늘 사인하는 거 조심하시고 주식펀드 꼬이네. 영끌하지 마시고 용띠님도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네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놀이 들어오고 행전수가 좀 있습니다. 뱀띠님도 오늘 복권 한 줄만 사보세요.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혁식이죠. 좌우충살이죠. 오늘 만사가 좀 뒤틀리는 그런 날이네. 연애 좀 꼬이고 결혼에도 좀 꼬이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오늘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띠 원진살 볼까요? 이별 뒤에 오히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원하급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미래, 극강은 좋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네요. 그저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이고요. 원숭이들도 오늘 만사 형통의 날입니다. 복권 한 줄만 사보세요. 자유팟살입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약 이별 뒤에 오히려 점잖고 돈 많은 아저씨가 나타났네요. 그죠? 그래서 오전에는 약한 이별 수가 있어서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성원하급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미래, 극강은, 성형은 좋고요. 오전에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야. 오늘 좀 뒤틀린 날이네. 그죠? 연애 좀 구설 수가 있고 결혼도 좀 꼬입니다. 오늘 꿀꿀한 하루가 되네요. 개띠님도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 띠 볼까요? 남자들 좋은 날입니다. 섹시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아주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미래, 극강은 다 좋고 성형은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